유압 로봇 시스템 전문기업 KNR 시스템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성장했습니다. 이날 KNR 시스템은 공모가 1만 3,500원보다 100% 오른 2만 7,0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KNR 시스템은 앞서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각각 경쟁률 2,266.72대1, 873.2대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증거금으로는 8조 500억 원이 모였습니다. KNR 시스템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본사 생산 능력 보완, 유압 로봇 기술 고도화,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 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유압 로봇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매출액 482억 원, 영업이 95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